로그인 했어요? 오케이. 그 다음 로그인하고 들어가고 거기 나오면 풀버전 나와요. 풀버전으로 누르세요. 친구 아이디 맞아요? 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풀버전에서 별 누르세요. 와이파이가 없어서 와이파이가 있는 과학실 옆에서 지금 접속까지만 하고 올라갈 거예요. 1번 옆에 별 누르세요. 1번 옆에. 그렇지. 그 다음 기다리세요. 오케이. 시작. 계속 시작 시작해서 실행되면 교실로 갑니다.